추석 연휴 셋째 날 전국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서울요금소 도착은 부산 6시간, 대전 3시간 10분, 광주 5시간 10분, 강릉 3시간 20분쯤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양재부터 반포까지 7km 구간, 북천안부터 17km 구간까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역시 화성휴게소 부근 2km, 매송휴게소부터 4km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내일 새벽쯤부터 풀릴 걸로 내다봤습니다.